왜 어둡게 해? 밝게 하냐고 아 헨의 일진 분들께서 하라 그랬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아 이유 말겠네 아아 보통 색깔이 대부분 밝게 나오니까 일부러 안 나오는 것을 해서 유니크함을 늘린다 아 아 그렇구만 이유가 있었네 남들 안하니까 유니크함이 있구만 아 그러네 보통 이게 안나오니까 기회를 이걸로 간다 유니크함으로 간다 아 사라졌어요 투명 캐릭터 됐습니다 캐릭터가 투명 됐어 야시 레전드 캐릭터가 투명화됐어 야시 레전드 투명화된거 아니에요? 야시 레전드네 야 장난아니구만 84 대 16 잘 경험해보았습니다 타이밍 준 이낙 잉 잉 잉 잉 잉 잉